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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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네, 맞아요. 응. 제가 드세요, 선생님. 너 드세요. 그리고 너도 이거 끼가 있어. 네, 맞아요. 어? 신 끼가 있어, 너도. 조금. 응. 신 끼가 있어. 내 한마디 얘기해줘? 응? 너 어렸을때, 몇살때 유산시켰냐? 저 유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럼 네 애기가 너 딸라 딸라 따라다니는 애기는 누구야? 저는 선생님 임신해본적도 없고, 유산을 해본적도 없어요. 근데.. 네 형제 그러면 임신인가 보다. 네 동생인가 보다. 태주라고 눈 저기 뭐. 근데 왜 너 자꾸 엄마라고 그러면서 따라와? 응. 아니, 그럼 엄마가.. 너도 강월이거든. 너도 강월인다가 너 잠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아. 맞아요. 응? 아주 맨날 뜯으러 맞은 것 같아. 아주 힘들어 죽겠어. 걔같이 아주 양. 어쩔 때는 아주 양 시팔 조팔 나와. 나 오늘 왜 이러지? 어쩔 때는 막 꿈.. 아주 너는 꿈꾸는게 아주 괴.. 더럽게 아주. 어쩔 때는 꿈꿀 때마다 더러워서 아주 양. 아 시바 오늘 기분 시바 오늘.. 니가 오늘 일진이 안 좋네. 그러면 억나 없이 안 좋아. 네. 응. 응. 근데 저 먹고 사는 건 그렇게 저게 하지 않는데.. 응. 먹고 사는 거는 너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 너는 돈이 안 떨어져. 너 팔자에 돈이 안 떨어져. 맞아요. 응. 너 돈 구해는 안 받아. 톡 가는 게서. 근데.. 니가 승질이 지랄할 거 너는 까닭 맞아. 결국 만나는 거 같아. 근데 이제 시집을 갈래니까. 응. 이제 남자 너 고르려니까. 그게 이제 지랄 같은 거지. 그래서 너가 없어졌어. 이제 조금 죽이고 이제 살려도 없고.. 응.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사는 그냥.. 인연 없으면.. 혼자 살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 그냥 솔직하게.. 근데 너 외로움을 많이 타잖아. 그렇더라구요. 너 외로웁잖아. 왜 이러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외로운 거.. 너 밤마다 외로워서 너 한 잔 먹고 자잖아. 먹지 않고.. 끊었어야지. 끊었어? 너 때까지 먹은 거 아니.. 먹은 거 아니고 뭐냐 그러면. 이제 끊었어? 참나고 미치겠다. 너도 이게 가물이가 좀 있어. 가물이가 있어서? 뭐냐? 너도 가물이가 있고 장궁불이가 있고 아주 신의 불이가 이렇게 분명한데.. 어쩌냐.. 그런다 그래? 어쩌냐 보자. 장군의 대감에 세서. 네 팔자 일찍 가는 일보종서 못할 팔자고? 응? 일보종서 못할 팔자고 두 번 갈 팔자하니 늦게 가. 응? 늦게 가는 게 좋긴 좋아. 근데 밤마다 외롭긴 외로워서.. 어쩌다는 생각나.. 저기 봐요.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아휴 나가서 미친 지랄 또 하고 싶기도 하지만.. 자제를 한다 그래. 네가 어? 자제를 하는데.. 한 번쯤에 이 심카모니 집안에 그저.. 산바람이 불었고.. 주상바람이 불어서.. 아주 네가 한 번씩 미친 지랄 해. 응? 가만히 잠잡고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술 한잔 먹으면.. 푸아악.. 가자 씨발 가자. 다 후적거려야 돼. 네가 가서.. 응? 후적거려야 된다고. 걔 아직 직성이 풀려. 그분한테 깨면.. 내가 왜 이랬지? 또 제정신이 아녀. 또 미친 지랄 했다가 또 놀아오면.. 내가 왜 이랬지? 이래. 어쨌든.. 너 집에 혼자 살아? 아니요 지금.. 엄마부터 살아? 엄마랑.. 동생이랑.. 동생이랑? 응. 엄마가 너 때문에 속 좀 섞었는데? 남모르게? 속.. 속알.. 속알이 좀 했는데? 저보다는 동생이야. 내 동생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놈아. 지금.. 엄마 지금.. 너는 장군불이요. 응? 동생은 그죠? 응? 동생은 여.. 동생은 아주 여신이요. 동생이 누구? 여자야? 남자야? 남자야. 바뀌었어. 팔자가. 응? 니가.. 쉽게 얘기하면.. 언니가.. 응? 가정노러서 해야 되는 거고 집안의 기둥이.. 기둥이고 동생은 또 여자 노러서 해야 되고 이래 성형이.. 지금 바뀌었다는 뜻이야. 응? 엄마랑 시집가란 소리 안 해? 그냥 크게..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심지어 크게.. 하긴 엄마도 알 거요. 본인의 성질 지랄하게 되는 거. 까딱스러운 그런 거. 어떤 놈에 띄고 갈 건지 참.. 내 자식이지만.. 응? 좀.. 엄마도 좀 불안불안해. 너 시집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그래 지금 엄마는. 반반이야. 시집가도.. 응? 돌아올까봐 걱정이고 승결이 지나갖고 까다로스러워서. 독하는 게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엄마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 같아. 니 판단해 지금. 니 생각해 지금. 그러는 거 같아. 너도 이거 가물이기 때문에 이거 뭔지 알지? 응? 이 가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흰바람이기 때문에. 흰바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처음 오는 건 아니겠지? 처음이야. 네. 한 번도 안 봤어? 글루. 글루만 봤어? 그러니까 글루도. 어차피 그래도 봤네. 글루라도. 글루 이거 안 나와? 그렇게 겉으로는 여자스러워도. 글루 속은 아니고. 저런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건무용만 여자지. 남자 팔자라는 거야. 남자 사주라는 거야. 그 소리 하지? 그걸로도 나오긴 나올 거야. 넌 남자 사주야. 그리고 너는 장군이 세. 장군이요? 응. 응. 장군이 세다는 거야. 대감이 세고. 맑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대충. 응. 넌 남자라는 거야. 남자 웬만한 거 현 차는 거. 응? 눈에 차지도 않아. 응. 눈에 차지도 않아. 그러니까 눈에 차면. 이미. 임자가 있고. 임자가 있어. 응. 그렇다고 너 믿고 뺏는 것도 그렇고. 응. 싫고. 근데 너는. 똑똑한 게 좋아. 네. 너 믿고 뺏는 것도 싫어. 더럽고 치사하고. 그리고 너 믿고 정하는 거 너는 더럽고. 자존심이 있어서. 자존심이 진짜 강하거든. 뭐. 조금 적은 것도 더럽고 치사해서 싫어해. 그냥 뭐. 사케고 말지. 그걸로. 응. 저간 거. 짓싹팔싹하는 성격이야. 자존심 많으면 먹고 사니까. 그지? 생일이 미칠. 어. 음력으로. 12월 27일. 크. 자존심이 똘똘 묻혔네. 장사를 해야지. 뭐 나랏밥을 먹어야 되겠네. 응? 나랏밥 먹어야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너 나랏밥 먹어야 돼. 한자리 해먹는다는 스타일이야. 여자로 태어나서도. 그래도. 여자로 태어나서도. 응. 나랏밥 먹고 장사를 하든지. 나랏밥 먹으라면 할 줄 아다. 어쩔 수 없어. 근데 시집은. 내년 지나서나 가. 내년 지나서나 가. 응. 내가 봤을 땐 내년 지나서나 가야될 것 같으다. 너 눈에 차리는 남자가. 내년 지나야지 들어올 것 같아. 너 내년엔 몸조심해야돼. 왜요? 응? 몸도. 몸. 마음. 다 고생해. 나가는 삼재. 몸도 맘도 다 고생하고. 응? 몸이 아프지 않으면 돈이 나갈 것이고. 그런다고 그래. 사람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정주지마. 넌 상처받아. 시집 갈라고 노력하지마. 그냥 너 인물에. 네 학교에 배운거에. 네 배경에. 그냥 당당하게 살아. 그냥. 여자로서 그냥 당당하게 살아. 그러는게 좋아. 네 하고싶은거 다하고 살아. 너는. 너는 성격에 네 하고싶은거 다하고 살아야 돼. 맞아요. 응. 너 못하면 너무 병들어. 너는. 빼랑빼랑 병들어. 맞아요. 응. 단. 외로워서 그런거지. 외로우면 뭐 잠시야. 그냥 너 그래도 남자는. 그냥 하루치면 하잖아. 어쩔 때는. 그냥. 즐기고 싶을때 그냥 즐겨. 너 즐기잖아. 그렇지 말고. 응. 문저갈때 때로는. 응. 저 간다는거야. 친구들하고 논다는 소리야. 응. 응. 왜. 오늘 왜 왔어. 그러니까 궁금해서. 네. 좀 궁금하고. 너. 아버지가 안계시니까. 응. 니가 남자들. 가정로로 타야된다고. 나 얘기하잖아. 응. 넌 니 속이 싸그러면 뭉들어져. 집안 때문에. 니 동생이고 집 때문에. 남머리게. 니가 어깨가 무거워 지금. 저야 무거워 그러면 되는데. 엄마가 좀. 걱정이기도 하고. 응. 아직까지 엄마도 일을 하시고. 응. 몸이 이제. 건강한 것도 아니시고. 엄마가 비슷할? 말띠세요. 말띠? 네. 뭐. 비슷할 말띠. 백말띠 아니면. 저기. 50대 말띠세요. 55대. 네. 아이고. 엄마가 보통은 없네. 생일은? 7월 28일이요. 7월. 28일. 28일. 엄마 생일 뭐야?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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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빠와 이별했어? 사별. 사별. 사별했어? 이별하셨다가. 좀 오래전에 사별하셨어요. 언제가 저기하셨어요? 6년 전쯤에. 6년 전쯤에. 사별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팔짜도 키고 하다. 엄마. 엄마야? 응. 팔자 고생 많이 하셨다. 몸꼴색 마음꼴색 많이 하셨다고 그래. 여태까지 이날까지 자식보고 살았어. 엄마한테 잘해. 엄마한테 몸이 많이 아프다. 엄마가 이거 싱가버리 때문에 아픈겨. 심바람이 불어서. 심바람은 자세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언니가 지금 처음이라고 했지? 이게 조성바람이 불어서 심바람이.. 나같으면 무당이 돼야 되는데 무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단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요? 응. 그러면 엄마 위에도.. 그치 엄마를 이렇게 풀어줘야지. 엄마를 좀 풀어줘야지 몸이 안아퍼. 쉽게 얘기하면. 조성바람이 심바람이 풀어줘야지만 몸이 안아프다고 그래. 더구나 엄마 칠월생이잖아 그치? 칠손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주 몸이 이렇게 아프고 삭신삭신 나고 좀.. 자근자근 또 아파. 직업병도 있지만 엄마가 아주 오래까지 죽으라 죽으라 해. 올해 엄마 내 몸에 칼을 대는 수전이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칼을 대는 수전이야. 응? 그러니 이 수전을 어떻게 잘 떼어놔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바람을 심바람을 재워야 재우면 괜찮게 무사히 넘어갈 테고 그 영화가 엄마까지 가는 거고 동생까지 가는 거야. 응? 그 바람은 언니는 좀 바람을 좀 재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야지만 엄마가 좀 두려워. 어떻게 뭐.. 빌어.. 빌어줘야지. 엄마를 좀 빌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엄마가 괜찮아. 100%야 아주. 딱 나오네. 그리고 언니도 이렇게 한 번씩은 방황하는 게 마음이 떴다. 그런다. 떴다. 하는 게 그게 그게 심바람이야. 기복이. 응. 많아. 때로는 내가 우울해. 응. 어쩔 때는 내가 진짜 먼 산을 터다보고 있고 어쩔 때는 눈물 한 삶 채울 때 있고 어쩔 때는 나 죽고 싶은 맘도 있어. 그러니? 어쩔 때는 또 좋고 막 이래. 엄마가 유산시켰네. 엄마가. 응. 한 번은 어디 가야 돼? 엄마가 유산시키는 얘기가 있네. 응. 저.. 저희 형제가 될 애기였던 거죠? 응. 엄마 쫓아다니기도 안 되니까 본인의 짓도 쫓아다니고 막 이러네. 엄마 했다가 엄마라고 불렀다가 언니라 불렀다가 막 이러네.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되니까 이게 심바람 동작바람이야. 그 바람을 재워야 될 거야. 그래야지 본인도 괜찮아.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 지금 본인. 오늘도 지금 이거 죽을 만큼 힘들어서 지금 온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에 본인 이동수도 있어. 응. 내년에는 사람조심도 해야 되는 거고. 응. 금전, 몸 다 조심해야 되고. 본인. 절대 내년에는 결국 투자도 해지도 말아. 결국 절대 남자 만나서 투자도 해지도 말고. 그냥 연애만 해. 네. 뭐 사는 거는 안 된다고 봐. 네. 알았지? 근데 그거 남자보다도 이거 심바람 재워야 돼. 그래야지 괜찮아. 본인. 장군서에서 그 바람 재워. 바람 재워야지. 그래야지 괜찮지. 엄마도 괜찮고 본인도 괜찮고. 남동생이 몇 살이야? 원숭이 땜이야. 원숭이 땜이야. 서른 원숭이 땜이야. 서른 살이네. 내년이면 서른 살이야. 그렇지? 그래. 올해 스물아홉. 장난 아니네. 응? 아주 둘이 아주 서른한 살 변떼하고 아주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주. 엄마 저기서. 통해서 신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주. 조상이. 천 없어도 그 바람 재워야지 어쩔 수 없다고 그래. 그래야지 언니가 첫째로는 언니의 재직은 많이 쳐. 그 바람 재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야지 언니가 지금 이. 지금 언니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람을 딱 가라앉혀. 결국 언니 하는 일에 잘 풀려. 언니가 사람이 보인다. 사람이요? 응. 뭔 일이야? 무슨 어떤 사람이. 언니. 얼굴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보인다고. 언니 일하는 게 뭐냐고. 아 사람 만나는 건 맞아요. 가르치는데. 강사라. 강사라 그지? 응. 좀 나라보 먹으니까 강사지. 강사하면. 다른 데 출장 강사? 네. 여기 저 프리랜스. 응. 프리랜스 강사장 그지? 돈은 잘 버는구만. 그러니까 돈 고장은 안 하지. 언니 손에 돈은 안 떨어져. 먹고서. 응. 한 번도 이렇게 바람을 안 지웠어? 조성을? 전혀 몰랐어요. 몰랐어? 엄마가 떠나서 보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애가 집에서 많이 비롯대요. 내가 집에서. 근데 공줄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공줄 저게 해야 돼? 별어야 돼? 언니 성의 뭐야? 저는 안. 안? 안 씨 집안에. 그래요. 언니 부리가 굉장히 세거든. 언니는 친가 부리, 외가 부리가 세거든. 두 쪽 다요? 응. 한 쪽만 부른 게 아니라. 세기 때문에. 비롯돈 공줄이 싹 끊겼기 때문에 언니가 더 심한 거야. 그 숙제는 쉽게 해. 엄마는 굉장히 고지식해. 응. 고지식해서. 그래도 여태까지 내 몸땡이 아끼지 않고. 자식들 가르치고. 자식들. 응. 돈 벌어서. 당신 입을 거 안 입을 거. 응. 챙겨가면서. 안 쓰고. 진짜. 자식들 가르쳐 왔네. 응. 그거 엄마. 그거 숙제. 언니 숙제야. 응. 언니가 좀 그거 풀어야 돼. 근데. 언니가 풀어서 언니가 저걸 저걸 해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잘 나가. 더구나 악삼제야. 본인이. 크게 나쁜 거 나쁘셔야 돼. 선생님. 근데 이제 동생도. 안 풀려. 제대로 안 풀려. 이 애는. 조상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애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조상이. 조상 때문에 그럴 거예요. 심파를 한 번 부러서. 내가 봤을 때는 동생 때문에 엄마가 좀 속 좀 속을걸. 그쵸? 그 바람 재우셔야 돼. 확실한 거야. 응. 난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아니야. 바람 재우면 동생 금방 괜찮아져. 이거를 해주면 뭐. 이렇게 풀어서. 다시 어디 뭐. 저래서. 그렇게 빌어야 하는 건지. 그건 아닌데. 응. 조상바람 재워야지. 신바람. 재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딱 그러잖아. 바람 재우라고. 조상에서 지금 흔들어 놨잖아. 남동생은. 그치? 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지금 남동생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프다고 그래. 응. 이 바람을. 얘가 좀 밑은 듯이. 지금. 이렇게. 아주. 이 집안이. 청춘이 망자가. 아주. 안씨. 이 집안이. 청춘이 망자가 죽은 사람이 또 있어. 응. 조상이. 아주. 동상을 아주 꿇고 당기면서 미친 지랄을 다 하고 당긴다고 그래. 아주. 이 망자를 보내고 나면. 아주. 사람답게 살 것이고. 어. 이거를 달래주지 않으면. 제대로 안 할 거였으면. 이가 아주. 내년에 수전에. 내년에 수전에. 아주. 계속. 아주. 안 좋은 일 생기고. 그죠. 어. 인간의 상처를 받고 인간의 그죠. 구서리 타고. 관제가 있다고 그래. 응. 관제는 거 뭔지 알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 해. 한마는 조상들 풀어내고. 한마는 조상들 달래주라고 이 소리 나와. 응. 그러니. 신바람 우선 신바람 놔줘. 뭐 달래 깨고 봐야지. 조상들 가리를 잡아서. 하고 나면. 이거 봐. 조상들 아주. 청춘의 조상들. 이거 봐. 아주. 얼마나. 그죠. 이렇게. 이거 봐. 조상에서. 아주. 틀었어. 틀었어. 응. 그러니. 아주. 조상 가리를 해줘야죠. 어쩔 수 없다고 그래. 응. 본인. 본인이 뭐. 저게 해야죠. 어떡할게요. 본인이 해야죠. 어떡할 거야. 응. 살릴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살려. 본인도 내년에. 동생도 동생이지만. 동생도 미친대로 하고 댕기지만. 본인도 안 좋아. 내년에. 응. 본인 몸 아파서. 아주 안 좋으니. 그저. 응. 막하는 소리 나와. 응. 내년에. 삼재 나가고. 내 훈련은. 내 훈련은 괜찮지. 내 훈련은. 그래도. 본인이 삼재 들어왔도. 본인이 삼재 들어온다고. 내 훈련은. 그래도. 삼재 들어와도. 괜찮아. 본인이. 그러니. 그저. 요일에. 얼렁 지금. 바람 얼렁 재워서. 얼렁. 칠이. 미리 마고 나가야지. 미리 마고 나가야지. 알았어요? 그. 응. 당장에는. 좀. 열고 안되니까. 생각은. 계속. 오래가기 전에. 오래가기 전에. 오래가기 전에. 오래가기 전에. 얼렁. 저기로 해. 생각해서. 한번쯤은. 넘어가야 되니까. 동생이 지금. 걷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동생이 지금. 사고치고 나가잖아. 그지? 엄마가 지금. 질 속 썩고 있는게. 지금. 본인도 그렇고. 본인도 문제지만. 동생이 지금. 아주. 사고치고 다니잖아. 동생이 아주. 동생 때문에. 엄마가. 속이 썩어나면. 힘들어진다고 그래. 지긋지긋해. 사고를 치지 않고요. 이게. 조상이 실려서. 막 이렇게. 지도 행동을 몰라서. 조상이 실려서. 이렇게. 지도 행동을 몰라서. 그런 거지. 조상들이. 한이 많아서. 응. 한이 많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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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